세웅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한일 안녕하세요. 세웅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한일입니다. 세웅병원 도수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수치료는 보전적 치료 또는 비수술치료에 속합니다. 치료는 치료사의 손을 이용하여 척추관절의 틀을 잡아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척추시술과 같은 보전적 치료와 함께 맞춤형 통증관리 또는 체형교정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적 치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잔여통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수술을 꼭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수술치료가 가능하다면 세웅병원에서는 전문의료진의 환자 맞춤형 진단으로 CPMT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CPMT는 체계적 통증조절 치료입니다. 척추시술 및 수액치료, 체외추격과 치료, 프로로치료 등과 함께 도수재활치료를 함께 시행합니다. 약물을 이용하여 환자분의 몸상태를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통증 없이 지속적인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마다 몸상태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대1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세웅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뇌과 의료진의 진료, 검사를 통해 환자분에게 맞는 체계적 통증조절 치료를 처방합니다. 그 중 하나인 도수치료는 꾸준한 환자분의 통증조절 및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세웅병원의 도수치료와 함께 통증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